오늘 오후작에는 또 어떤 종목 주목해볼지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이성윤 차장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섹터도 굉장히 강한데 어떤 섹터들이 좀 주목이 됐나요? 네, 오늘 테마로 봤을 때 우주 관련주가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남서점 본사를 방문하면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점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높게 섬타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윤 당선인이 후보시던 약속한 공약이죠. 이런 우주산업에 대해서 최우선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뜨거워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개별적인 종목으로 이슈가 있었죠. 한국항공우주가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콜롬비아 쪽에서의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이 한국의 훈련기 구매를 위해서 협상이 진행주라는 것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LID 맥선도 관련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부 정책이 끌고 또 수주가 받쳐주고 있는 흐름인데 또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오후장에는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화신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뼈대와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현대그룹 차, 현대차 그룹의 고객의 매출액 90%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가 계약 1분 시적뿐만 아니라 판매량이나 가동률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화신에 대한 어떤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차시 같은 부분은 쉽게 변형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화신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현대차와 계약은 미국 쪽에서의 공장 증거에 힘쓰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화신도 미국 쪽 공장에 드라이브 건 상황에서 화신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기차에 대한 새롭게 전기가 출시됐을 때 기존의 프레임과 차시에 대한 변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화신에 대한 수준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목표가는 9,400원,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정말 지난주부터 굉장히 견조하게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주의 주가 반증은 좀 기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부품주 화신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